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긴 전쟁보다 비슷한 평화가 낫다라고 말하는 자체가 운동권식 사고 방식이에요. 커밍스 얘기 나오는 것도 여전히 운동권식 사고에서 지금 갇혀서 나오질 못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자체가 지금 21세기에도 여전히 논란이 된다는 게 저도 참 의아하고요. 그 다음에 강 위원장 말씀 잘하셨어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운동권하고 운동권 아닌 사람들의 차이가 있어요. 운동권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싸우지 않는 방법이 상대가 돌을 들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자 하면 떡을 두 개를 얹어가지고서 안 싸우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현실주의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상대를 제압하기 위한 억지력과 방어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힘에 의한 평화라는 겁니다. 그렇게 힘에 의해서 평화를 지켜야 이게 평화가 유지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꾸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를 닫아놓지 않아요. 대화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어요. 그런데 우리 김 앵커 지적하셨듯이 여전히 미사일 실험하고요. 그 다음에 핵선제 공격 얘기하고 완전 얘기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대비하겠다는 차원이지만 실용적으로 대화를 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대화하겠다는 게 이번 입장이고요. 지금 북한은 이미 대한민국을 교전 상대국으로 하고 이제는 통일이 아니다. 이제 싸우겠다. 이걸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대한민국의 이념의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유연하게 변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운동권식 사고 방식으로 그대로 경직돼 있으니까 비난받아 마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